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저번에 대멸총 아우솔로 궁지리어 삼성을 멸총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코삼성들이 체력을 4천이나 더 얻는다고 하니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다. 초반부터 악어, 원숭이, 케일이 폐허였다. 케일 2성을 만들었다. 거기다 바위까지 나와주는데 첫번째부터 영웅진강체 거기다 가장 선호하는 도굴꾼의 전리품이 나왔으니까 이즈까지 얻어주면서 지하세계로 빌드업했다. 처음부터 로켓손이 나오면서 룰루를 끌어와 가볍게 기계의 망주를 이길 수 있었는데 또 케손이 나와가지고 또 주 딜러인 이즈를 바로 죽일 수 있어 이걸 또 이겨버리는데 말도 안되게 3연승으로 초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허수아비의 조끼를 먹었다. 모랩에선 카이사를 넣어 속사단을 맞췄다. 그런데 또 로켓손이 나오면서 또 이기네였다. 차원문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즘 적은 확률로 2,3,4라운드에 모두 차원문이 열릴 수도 있었다. 이번에도 로켓손이 나오긴 했지만 상대는 4지하세계로 얼떨결에 연승을 해버릴 수가 있었다. 참코들이 많이 나오면서 40원 이자까지 맞출 수 있었다. 용발을 만들었다. 탱템을 주자마자 이제는 영혼의 형상이 나와주는데 초반에 당연히 용발, 영혼의 형상을 뚫을 수가 없었다. 두번째 증강이었다. 당연히 특성의 고사에서 지하세계를 노려보기로 했다. 도굴꾼의 전리품으로 영혼한 겨울이 나왔는데 이제는 속사단 상대를 버티기는 힘들었다. 이번에도 또 캣손이 나오면서 이지를 끌어버리며 잡아낼 수 있었는데 중반이 된 지금 이제는 딜러를 먼저 잡아도 이길 수 없었다. 조끼를 먹었다. 앞라인을 튼튼하게 가졌다. 특등사수인 상대와 만났는데 똑같이 특패가 스킬을 써보지만 평타까지 센 특등사수 특패는 좀 신기할 따름이었다. 7렙을 찍어준 다음 에이스인 미포로 넣어줬다. 또또 캣손이 나와 버리면서 쇼진 룰루를 끌어와 이번에는 미포의 국난사와 함께 투블망 상대를 이길 수 있었다. 알리스타와 바이 이성을 만들었다. 7렙에서 궁지리얼이 나왔으니 평행세계를 맞춰주는데 이제는 고설을 깔 시간 바로 지하세계를 골라주며 리로를 통해 소나를 찾아 오후 지하세계까지 맞췄다. 시너지 평행세계로 시간의 복제를 두 명 더 소환해 더 많은 스킬들이 날라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다. 마지막도 골드 증강체 여기서는 리로를 돌려보는데 괜히 돌렸다. 조준경이라도 부착할라 했더니만 시간이 늦어버려 쌈군 문장이 골라지고 말았다. 불편하게 3쌈군인 상황에서도 지하세계 미러전은 이길 수 있었는데 사미라의 이즈 이성을 만들었다. 이러면 6 지하세계까지 맞추고 총검을 만들었다. 연운이 너무 많아 정손도 하나 만들었는데 특등 사소까지 더해진 궁지리얼의 스킬은 아직까지는 힘을 낼 수 있었다. 장갑을 먹었다. 오른의 유물은 영혼의 형상을 골랐다. 8렙에서 리로를 돌려보는데 아트 이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폐허까지 있으므로 탱템들을 모두 아트에게 옮겨줬다. 특등 사소인 상대에게 아직 궁지리얼이 없어 다행이었다. 존야로 버틴 피들이 뭘 할 수 있진 않았다. 가렌 이성을 만들었다. 아트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는 사미라가 임시 유물을 받아주고 있었다. 라비가 없는 시점에서 양날 도끼는 상당히 좋았다. 다른 애들은 다 뚫리는데 용발, 덤조, 영혼의 형상 아트는 쉽게 뚫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연장전에서 지을 뻔했는데 오히려 졌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 포우네와 전리품 8개 계속 강탈했다. 사미라보다 궁지리얼 이성이 먼저 나왔다. 아이템은 대검으로 골라 이성이 붙은 궁지리얼에게 무대 정선을 줬다. 득은 삼성이 뒤에서 프리디를 넣고 있다 보니 구인수 스택을 쌓으면서 말릴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궁지리얼의 스킬이 상대들을 다 쓸어버리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찬란한 용발에 도장 그리고 꺾결의 아이템 3개 계속 강탈했다. 초밥에선 거결을 먹었다. 이번에는 삼성이 많아 보이는 상대 이번에도 궁지리얼의 스킬이 들어가자 상대 뒷라인들은 다 쓸려버리는 모습이었다. 못 이길 것 같았는데 돌이 혼자 있으니까 처형시켜버리며 잡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기계음악주 상대는 누누 이성까지 얻으면서 냉장히 강하면서 단단했다. 오륜의 유물은 만화자네로 골라 고르고 세게 줬다. 이제 지하세계 최대 보상까지 남은 스택은 단 3 이겨도 저도 보상을 얻을 수 있게끔 고 지하세계로 내린 상황이었다. 클론으로 만나긴 했지만 고 특등 사수인 상대보다 우리 궁지리얼이 스킬을 쓰면서 뒷라인들이 이번에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기며 70스택을 딱 쌓으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 두개에 200원은 못 참지었다. 돈이 순식간에 262원이나 돼버리는데 바로 구렙을 찍었다. 3이라 이성을 만들었다. 니로를 돌리면서 오코 삼성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지하세계를 빼주면서 오코들을 채웠다. 남은 돈으로 오코 삼성을 노려보는데 내가 여기를 죽이면서 나머지 한분이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했다. 심지어 누누의 좋지 않은 동선으로 지금도 저버린 이든 상대 나가지 않아 줬으면 했다. 오코가 아닌 친구들은 다 팔아버리면서 계속 오코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 내 동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오코가 잘 안나와주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일단 탱템들은 레오나에게 줬다. 이거 이겨버리면 안되는데 누누가 풀템의 이성이다 보니까 레오나의 스킬이 누누에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러면 상대가 바로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데였다. 하필 오코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성의 고서 초밥은 너무해였다. 거결이라도 먹었다. 고서에선 메카로 골라주고 리로를 이어나갔다. 궁지리얼이 연속으로 나와버리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지리얼 삼성을 만들었다. 확실히 저번에 내가 멸종시킨 궁지리얼보다 바코드가 엄청 촘촘해보였다. 일단 끝까지 돈을 쓰고 싶어 궁지리얼을 넣진 않았다. 상대가 제발 몰랐으면 했다. 더 욕심으로 크립까지 끌고 가고 싶었는데 피상태가 그것까진 불가능할 것 같아 다음 턴에 돈을 다 털어버리기로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들이 자연빵으로 나와주면서 피들 삼성을 만들었다. 니코 니코 하나를 쓰며 모르고 삼성 도 만들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어질어질 했는데 잔나를 중간에 배제했던 것과 니코 하나 못 쓴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흥분흥분흥분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 삼성 들이 예전보다 체력이 4천이나 많아졌기에 체력 바가 굉장히 촘촘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아예 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오크삼성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말도 안되는 절대 질 수 없는 지경으로 올라서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Rush Dream Pan Con 1 2 3 2 안보이는 애 온 별로 숨 2 ㄲ 계란 소금 고추 순종 흐흫 맛있게 드세요 네? 뭐라고요? 어우